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오늘은 라이브로 캐리커처 이벤트 하는 모습을 살짝 담아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감상해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잘 보네. 잘생겼네 친구. 선생님 이마 보고 있어요. 그림 그려주신대. 눈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한번 보세요. 네, 오빠. 오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우 acronym 잘 보이네 친구 친구 몇 짤? 몇 살 계세요? 가만히 있어야 그려줍니다 다음은 오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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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흐흐흐 여행 영어로 그녁 영어로 또는 범죄 됐다. 또는 범죄 됐다. 또는 범죄 됐다. 아빠 또는 범죄 됐다. 그랬어요? 친구, 잠깐 있어요? 조금만 있어요. 너무 귀엽다. 동준이 너무 귀엽다. 잘나가야 돼. 아빠. 옷이 많으니까 반팔. 이래 아빠. 너 동준이 되게 잘 봤는데? 오, 그래. 잘한다. 그래. 오, 동준이 다 들어간다. 아빠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택배 아저씨가 내일모레 갖다 주실 거 같아. 월요일날. 뭐가 아니야. 김칸인가요? 김칸. 그래, 알았어. 이따 저기 가서 봐. 여기 아저씨 이거 다 그래. 이거 동준이 주는데. 너무 귀엽다. 동주예요? 네. 동주님, 우리 이거 살리 줘야겠다. 살리 줘 봅지. 감사합니다. 여기 아가들. 아, 여기 아가들. 이건 아가들이야. 아, 저기도 있어요. 아, 그래? 응? 여기 있어. 아우, 귀여워. 그래도 있네, 지금. 우리 앉아있네. 어, 잘 앉아있는데요? 응응. 조금만 했으니까 거의 다 됐어, 이제. 이렇게. 분홍색으로 해줄까? 이거 잠바, 혹시? 잠바. 잠바. 이런 거. 이런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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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디서 사셨대, 이거는? 폭풍. 폭풍. 아아. 여기 거. 맞아요. 아, 여기 거에요? 아기 이름 써드릴까요? 네. 동준. 김종준. 동준이요? 네. 동준. 이제 아기하고 그림하고 같이 사진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옆에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동준아. 저기에. 여기 봐봐요. 여기 아저씨 이거 사진 찍는데 이쁘게 찍어 있죠? 하나, 둘. 여기, 여기, 여기. 어. 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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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쁘다. 오이~~ 됐다. 됐어. 이잉. 동준이 그림 봐봐요. 동준이. 이거요? 너무 귀엽지? 동준이요? 귀여운 동준이 그림 그리기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